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랑도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그것도 또한 그것도 또한 거짓말 거짓말 허허허 둥가 둥가 내 사랑 이렇구나 둥가 내 사랑 이렇구나 사랑 거짓말 사랑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 옛날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 거짓말 꿈에 와서 뭐 들 한다는 것도 그것도 또한 거짓말 그것도 또한 거짓말 오예 어디 휘어 오예 어디 휘어 어둠가 하나 둘 세 번째 선 어둠가 어둠가 허허 거둠가 허허 거둠가 둥가 내 사랑이로구나 둥가 내 사랑이로구나 사랑 거짓말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그것도 또한 거짓말 그것도 또한 거짓말 오예 어디 휘어 오예 어디 휘어 허허 거둠가 허허 거둠가 허허 거둠가 허허 거둠가 둥가 내 사랑이로구나 둥가 내 사랑이로구나 사랑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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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그것도 또한 거짓말 그것도 또한 거짓말 어허야 하아디 여호가 두엉가 어허야 어디 여호가 두엉가 허허가 두엉가 허허가 두엉가 둥가 내 사랑이 룩구나 둥가 내 사랑이 룩구나 이제 하나 더 배워야 돼 옥양목석자 옥양목석자 없다고 옥양목석자 없다고 집안 야단이 났는디 집안 야단이 집안 야단이 집안 야단이 났는디 새버석은 신고 새버석은 신고 속없이 못어러 또 내 집에 왔나 속없이 못어러 또 내 집에 왔나 이디 이것은 사랑 타령이야. 사랑 거짓말 속았다고 그랬었지 속을 뒤집으려고 옛날에 오깡같은거 떠다 놓잖아. 떠다 놓아서 뭐 좀 하려고 이불도 찌고 뭣도 오고 뭣도 오고 하려고 떠다 놨는디 석자를 쏙 뛰어갔어. 신랑이 그 놈을 뛰어갖고 가서 껏뿌리 서말 주고 옛날에 뽕. 껏뿌리 서말 주고도 그러고 동네 그런 여인들 꼭 있거든. 그런 뺑뿌리 같은 동네 거의 동네에 스타 여자들이 꽝 하나 쓰고 있는디 그 여자한테 갖다 준거야. 만인의 연인한테 갖다 준거야. 그러고 옥양목 석자를 뛰어다 주고 이를 벌렸다 이거요. 그랬으면 말이 안한디 세보선을 탁 해서 신고 날 봐라 하면서 너네 신랑 내가 찜했지롱 하면서 그 와이프한테 보여주려고. 옥양목 석자가 없어졌어 집에서 난리가 났는데 세보선을. 그래 세보선 씹고 나타난 여자가 이 여자 주려고 지금. 동네 스타요. 동네 스타. 뽕밭의 스타란 말이여. 그래가지고 뽕녀가 그거를 빨리 안들어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 이대근이야 이대근. 그렇지 이대근이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러 온거야. 왠줄 알아? 거시기를 그 여자 속을 염장을 지르려고 온거야. 염장 지르러 온거야 염장 지르러. 세보선 신고 온 사람이 남장 지르러. 여자지. 염장 지르러 딱 온게 이대근이가 뭐라 했냐면은. 참 속없이. 그러잖아도 지금 난리나갖고 이놈. 손 탔네. 손 탔네 손 탔어. 그 여자가 심증이 있는거야. 그 여자가 심증이. 손 탔네 손 탔어. 석자가 없어졌는데 딱 벗어난 팽클렛 갚는디. 손 탔네 손 탔어. 우리집에 몹쓸손이 있네 몹쓸손이 있어. 이러고 여다가 지금 심증이 있으나 물증이 없어갖고. 이러고 있는 참에 세보선. 뒷질뽕녀가 세보선 신고 쫙 나타나봐요. 요거 봐라 맹그릇 신었지롱. 맹그릇 신었지롱. 이것이 뭐지요? 옥양목이요. 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속없이는 이대근이 말이구만. 속없이는 이대근이 말이구만. 속없이는 이대근이 말이구만. 또 우리집에 왔나. 자주 이 여자가 트러블 메이커야. 동네에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쓰면 여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타났다면 동네가 발깡. 와이퍼들 속이 상여. 그러니까 어떤 집을 가서 또 엎을까. 요렇게 심술을 내는거야. 그래 오늘은 너희 부부가 오늘 사이가 좋아? 아니면 너희 부부 좀 찢어줄까 오늘? 그러고 오는거에요. 어느 사이에. 편집 많이 해야겠네. 19금 있나? 19금. 이게 19금이야. 인증맞고 들어가니까. 성인인증. 옥양목이다. 옥양목부터 하고 사랑 버진 말로 넘어갑시다. 옥양목. 옥양목 시작. 옥양목 자 없다고. 시반냐닌이 났는디. 새 보고서는 신고. 속없이 못들어도 내 집에 왔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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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오.. 야.. 어디.. 여.. 가.. 둥가.. 허.. 가..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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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라고구나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 사랑도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그것도 또한 거짓말 오.. 야.. 어디.. 여.. 가.. 둥가 하.. 가.. 둥가 둥가 내 사랑이라고구나 이제는 앞으로 쉬운 거 있잖아요 기초적인 거 그런 것들을 사이사이에 배워나가기로 해요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맹점이 초점하는 것 같은데 정말 기초적이고 쉽고 대중적이고 다같이 어울려서 쓰는 것을 못하면 그리고 엉터리로 하면 그거는 구멍 뚫린 교육이야 그건 그래서 사상노각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고려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야금야금 가야금을 오늘은 좀 해야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잉 우양목 이 선생님 말씀해 주기 전까지 몰랐어요 나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나도 여기서 와서 내복만 하면 계속 핏씨 끓이고 웃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